하이! 시작 타임! 스피드 있게! 스피드! 공격 주먹 나가야 됩니다. 제가 스톱 하기 전까지 막 플레이 하시면 되요 세게. 봐주는거 없어? 스톱! 어디 맞으셨죠? 제가 스톱 하기 전까지는 세게 하셔도 됩니다. 이해 가시죠? 홈코너! 시작 타임! 긴장 늦추다가 맞고 가요. 스톱! 대주면 안됩니다. 쓱박 쓱박 나가야 됩니다. 쓱쓱박박! 턱 땡기고 갓 올리세요! 스톱! 스톱! 자, 홈코너! 턱 땡기고 가드를 올려야 됩니다. 괜찮아요? 네. 플레이 해도 되겠어요? 네. 준비하시고! 시작 타임! 턱 땡겨야 됩니다. 턱 땡겨야 됩니다. 턱 땡기세요! 턱! 턱 땡기고 중심이 잡고!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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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네. 더 할 수 있겠어요? 네. 턱 땡기! 턱 땡기! 숨 크게 쉬시고! 합시다! 턱을 당겨야 돼요. 자, 블랙! 떨어지세요! 스톱! 더 할 수 있겠습니까? 홈코너! 그만할까요? 그만할까요? 더할까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그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 선수! 대단하십니다!